성령님이 제안하시고 이끄시는 기도 형태가 오로지 아바 기도 하나뿐인 건 아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입양만이 아니라 중보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의 탄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두고 오랫동안 갑론을박이 있어 왔다. 필사적인 심정으로 신음할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덜어 있지만 아무리 곱씹어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26절에 등장하는 약함은 그 전 구절들 특히 23절에서 설명하는 연약함을 가리킨다. 절망적인 순간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충족되지 못한 갈망을 품은 채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인간의 처지 전반을 압축한 표현이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만 정작 크리스천들은 무엇이 선한지 쉬 알아보지 못한다. 달리 말해서 어떤 결과를 두고 기도해야 할지 가늠하지 못하기 십상이란 얘기다. 하지만 성령님은 크리스천의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갈망을 심어주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음을 당신의 탄식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이 친히 하늘아버지를 향한 탄원을 담으신다. 저마다의 기도에 이런 갈망, 곧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싶어 탄식하는 소망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늘아버지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한 탄원을 한꺼번에 들으시며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성령님의 중보에 응답하신다. 당장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감동을 주셔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뜻을 갈구하게 하신다. 기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원만하게 이끌고 계시며 나쁜 일들도 결국은 유익한 열매를 맺으며 좋은 선물들을 결코 거두가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멋진 미래가 찾아오리라는 점을 또렷이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도구다. 감사합니다.